경기도가 도민과 소통하기 위한 경기 희망글판을 도청산의 열린민원실 외벽에 설치했습니다. 꿈을 이루는 건 언제나 땀입니다라는 창작 메시지를 게재했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와 따스한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. 경기도가 운영하는 이번 경기 희망글판은 도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로 4월 중 두 번째 공모가 진행되며 오는 5월까지 개시할 예정입니다. 오는 5월까지 개시할 예정입니다. 오는 5gym